네, 찍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유명구예요, 유명구예요. 김혜구? 어? 김혜구? 휴게소에서 계속 노래가 나와요. 휴게소에서 나오면... 끝이요, 끝이요. 트로트는 휴게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죠. 휴게소가 진짜... 무조건 틀어주시죠. 하나, 둘. 통통 바다랑, 셋. 오징어 문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배경화 멤버. 엄마 푸사, 엄마 푸사. 당신의 품 안에서 나는 주연 배우 감사합니다. 네. 빨리 버킹 만들어주세요. 네, 음악 나오면 또 틀어주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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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드셨어, 지금. 네. 이 사람 10점, 3점이요. 박냄경 씨가 그렇게 안 드셨다 인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아, 인성 논란이. 인성 논란이. 어떻게 인간이 배울 수가 있냐. 인간이 배울 수가 있냐. 인간이 배울 수가 있냐. 인간이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수민아. 그걸 왜 지금 먹어. 고마워. 수민 진짜 웃겨. 배고파가지고. 배고팠어? 어? 소떡소떡 먹어보는디? 동떡. 그렇지. 어, 옆으로. 가입이 잘한다. 어, 같이. 옆으로, 옆으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 수민아야, 빨리 먹어. 배고팠다면서. 휴게소 있는 사이에. 응. 우리 광주 대표님이 동선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 벌써 다. 9개. 이게 뭐야? 집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대박.